정비만 잔뜩 갖고 하고 하래 가 너도 갈거야? 가서 물어봐 거기에 웬만한거 스포크 다 있어 내가 1번 이거 금방 해 이거는 아니 니 차를 어차피 오늘 맡겨야 돼 오늘 오세인 또 가야죠 아 오늘 오세인 간다고? 자 숨서 어떻게 할거야? 어? 성무야 니가 앞에 갈거야 그냥? 니가 앞에? 따라와 야 앞사람 라인 잘 보고 가 여기서부터 좀 빡세 아니 나무뿌리가 좀 많아 앞에서 니가 서면 난 죽는다 진짜 니가 서버리면 난 죽어 내가 천천히 가야지 내가 내가 또 떨어져 떨어져서 가야지 여기 경사가 좀 쎄 다운 시작이요 다운 시작이요 전쟁은 8개가 다운 시작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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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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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무 잔불이 많아 왜왜왜왜 다음에 어떤 거 있어요? 약간 내려가면 급사하는 데 있어요 급사 맞춰주세요 여기 아냐 이게 뭐지 급사야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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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라구 넌 내려가 되겠다 난 내려가 하 하 윤식아 내가 먼저 갈까? 저쪽으로 내려가도 돼 저쪽으로 내가 가면 길이 있어 한길로 내려가 저쪽으로 내려가도 돼 오우쉽 왜 왜 왜 왜 왜 다 왔어 이제 자 마지막에 긴장 못지 말고 아이고 고생했어요 이쪽으로 이리로 갑니다 다음에 가족들 와서 가족들 여기에 풀어놓고 가족들 타세요 여기 쇼핑 쇼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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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내려가겠습니다 어디갔어? 아 아 싫어 여기 어 . . . . . 감사합니다.